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 달라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는데요. 가게 사장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면접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라고 말하며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며칠 뒤 또 연락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하길래 이번에도 그러라고 답했다라고 말하며 역시나 다음날도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웃의 직원을 구했고 당시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월급을 달라는 카톡을 보냈다라고 말하였는데요. 아르바이트생의 카톡 내용을 보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린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출근을 못하게 돼 연락드렸다.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이랬던 그 면은 오늘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냐고 가게 사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이에 가게 사장은 나에게 보낸 문자가 맞느냐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되물어보았고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맞다는 듯이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. 사장은 어이가 없어 아르바이트생에게 뭔 개소리예요.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냐고 당황했습니다.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카톡도 읽고 연락 안 주시는 거면 일한 급여 안 주시겠다는 걸로 알고 저도 노동청 신고하겠습니다. 라고 가게 사장에게 협박하였는데요.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망각증 환자 아니냐. 20년 후에는 20년 근속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겠네. 신종사기 수법인 것 같은데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감도 안 오네요. 상습범 같은데 무고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현행법에는 알바나 파트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만약 근로계약서를 착성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부터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을 근로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기적의 논리가 통한다면 알바생은 취직했고 장례식 있다고 고용주에게 말했다. 친족장례는 유급휴가라는 얘기를 주어들었고 이를 악용해 친족장례니까 그 기간은 유급이니까 돈을 내놔라고 요구하는 기적의 논리가 있긴 한데요. 이를 관할하는 노동부 관계자는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. 뭐 저런 정신병자도 있는데 정신나간 담당자가 없으라는 법도 없으니 이 기적의 논리가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. 정말 대한민국은 넓고 도라이와 정신병자들이 많네요. 이를 이용해 몇 번을 저런 식으로 다른 사장님들에게 돈을 뜯어냈을지 정말 저런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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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